검사들아, 검은 배, 과정의 전자들 단체, 박수 그만! 모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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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열 앞꿈치, 모아라, 앞꿈치, 모아라, 앞꿈치, 모아라 심장이 분명 약간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른쪽 가슴이 쿡쿡 쑤시면서 진짜 너무 아파서 내 몸에 이상이 있나? 제가 그랬다고 하는데 아랫배 쪽에서 팽창되는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뭔가 천천히 서서히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처음부터 센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무릎 아프고 관절 아프고 우금절이고 내년에 30인데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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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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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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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강화 지역입니다 452번 452번 경승! 어떤 느낌이 듭니까?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시원합니까? 시원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간신감과 열정을 담아서 함성! 우승관! 발사! 승괄! 452번 기준! 452번 교육생! 기준! 기준! 기준을 들고! 기준이라고 크게 복창합니다 네 왼손만 듭니다 왼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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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번 교육생! 기준! 자 종락교육으로! 고요! 고요! 460번 교육생 460번 교육생 460번 교육생 교육시간에 웃지 않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전체 변현장! 변현장! 감사합니다! 뛰는 게 제일 무서워 진짜 사만이었다 진짜 사만이었어요 진짜 사만이었어요 자 전체 출마! 출마! 자 지금부터 강화 지역을 소개하게 될 텐데 자 우리 공수기본교육은 위험성이 높은 고난이도의 훈련으로써 지금부터 진행되는 모든 교육은 여러분들의 안전한 강화를 위한 과정임을 명심하고 따라와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강화 지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강화 지역의 크기는 6만평으로써 잠실 주경기장 22개를 합쳐놓은 면적과 같습니다